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1번 간설보고서 10여건 있었다 하는 건데요. 월성 1호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했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내용인데요. 작년 12월 2일에 감사원이 산자부 산업자원부 거기 감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하루 전날 12월 1일 작년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에 산업부 국장의 지시를 받은 한 직원이 일요일 밤 11시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산자부 건물은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44건의 문서를 삭제한 이런 일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증거인멸 또 공문서 폐기 등등 이것도 지금 수사 대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감사원이 444개 파일이 삭제된 것은 그 다음날 감사에서 산자부 PC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 다행히도 324건은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20여건, 120건에 대해서는 복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복원된 324건 문건 중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된 보고서가 10여건이 있었다 하는 게 오늘 조선일보 일면 단독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10여건의 보고서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캐도,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캐도라는 것은 1990년대에 북한의 경수로를 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국제협력기구인데 또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한 문건들, 북한 원전 건설 관련된 문건이 10여건 발견이 됐다. 그런데 이게 작성된 시점을 보니까 2018년 5월 초중순이더라. 2018년 5월 초중순이더라. 그런데 그 2018년 4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판문점에서요. 문재인과 김정은 간에 그때 왜 평양냉면이 유명해진 김정은이 평양에서 멀리서 평양냉면 갖고 왔다 해놓고 자기 여동생 쳐다보면서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되겠구나. 그러면서 평양냉면이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2000년 6월에 김대중 김정일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2007년 10월에 노무현 김정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있었는데 이 원정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다. 직후인데 북한의 원정 건설 방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한국에서 그런 걸 지어주기 위해서 검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게 뭐예요. 탈원전 문재인이 부산에서 영화 판도라를 보고 즉흥적으로 결정했다 말들이 많습니다만 여하튼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 월성 1호기 최소 2년 반 동안은 더 가동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산업부와 한수원에 그것까지 뒤집으면서 조기 강제 중단시킨 이거였는데 국내에서는 그려놓고 북쪽에는 원전 지어줄 국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율베베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원전이라는 거는요. 꼭 자국 영토 내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 삼는다. 거기 지금 뭐 오염수 방출한다 하니까 지금 바짝 우리 긴장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토 내가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북한은 우리 헌법상 한반도 부속도서니까 우리 영토입니다만 예를 들면 뭐 후쿠시마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 위험시설이 우리랑 가까운 곳에 있으면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자고 해놓고 그걸 북한에 지어줄 생각을 했다. 이거는 정말이지 이율베반적 그런 행동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원전 건설 방안을 아주 비밀리에 검토한 그런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기사는 뭐 긴 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444개 삭제된 파일 중에 324개를 복원을 해냈는데 그중에 10여 건이 북한 원전 관련이었다 하는 거를 이제 입수한 거 그거 팩트가 딱 하나 있는 거고 그게 작성된 시참이 2018년 5월 초중순인데 그 직전에 4월 27일 판문점 문재인 김정은 회동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요걸 단서로 해서 과연 이게 어떤 스토리일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추측이랄까요. 그런 걸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10여 건 문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보통 이제 영어 약자로 이니셜로 KEDO 이렇게 얘기합니다. KEDO라는 게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그러니까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이렇게 되는 거죠.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1995년에 만들어졌는데 1994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관련 합의 이게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하니. 김영삼 정권 초기였어요. 그래서 1993년 3월 13일에 느닷없이 김일성이 MPT 핵 비확산 조약 확산 금지 조약 북한도 거기 가입국이었어요. 북한도 가입해도 회원국이었는데 거기 느닷없이 탈퇴 선언을 1993년 3월 13일에 하면서 제1차 북핵 위기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이 나서서 북한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상당히 마라톤 회담이 진행되고요. 그 1년여 동안의 협상의 결과가 1994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이른바 제네바 합의 영어로는 agreed framework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당시 핵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자신의 헌법에다가도 딱 박아놨잖아요. 아 우리의 이 강력한 핵무기 뭐 이런 것들 핵 보유국 그래서 미국하고 대놓고 니들도 핵 보유국이고 우리도 핵 보유국이니까 서로 핵 감축 협상을 하자 이런 식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일성 시대만 하더라도요. 지금하고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김일성은요. 핵 문제가 나오면 딱 스테레오 타입으로 떠들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핵을 가질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 능력도 없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게 김일성이 생전에 핵 관련 공식 코멘트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요. 북한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그 원자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그게 이제 평안북도 영변. 영변이라고 하는 우리 김소월 시인의 영변의 약산. 그 영변입니다. 그 영변. 그 영변에 원전을 지었어요. 원전을 지었는데 그게 좀 올드 타입입니다. 옛날 버전이에요. 그래서 흑연 감속형 원자로에요. 흑연 감속형 원자로. 그런데 최신 버전은 뭐냐면 경수로. 그러니까 가벼운 물. 경수. 중수. 무거운 물에 반대죠. 경수로. 경수로 방식이 최신식 그런 방식이었는데 북한은 아무래도 과학기술 수준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올드 타입인 흑연 감속형 원자로를 거기 영변에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흑연 감속형 원전을 가동시키면요. 거기서 핵의 재료가 된 그 뭐예요. 플루토늄이 다량 거기서 추출이 됩니다. 플루토늄이. 그러니까 핵 물질은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루토늄이 있고 고농축 우라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의 기본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흑연 감속형 원자로를 가동하게 되면 이 플루토늄이 많이 추출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최신 버전인 경수로를 가동할 경우에는 플루토늄이 추출되기는 하지만 아주 소량 추출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핵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김일성은 핵을 가질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원전을 이렇게 짓고 가동하는 것은 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네바 합의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하면 이 북한이 영변에 짓던 흑연 감속로 그 원전을 폐쇄하는 대신에 한경도의 그 심포라는 곳에 경수로를 두기를 지워주겠다. 경수로를. 그러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4년에 제네바에서 미, 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95년에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라고 케도라고 하는 그게 여러 나라 한국, 미국, 일본 어쩌고 저쩌고 유럽 국가도 있고 심지어 호주 이런 데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경수로 비용이 70%를 한국이 부담하게 되고 하는 건데 이게 나름대로 진행이 되다가 어디서 사달이 났냐 하면요. 2002년 11월에 미국이 북한이 말이에요. 이제 그 원전은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흑연 감속으로 원전은 포기한 거니까 플루토늄 방식에 의한 핵 개발은 사실상 그걸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2002년 10월 11월경에 미국에서 뭐가 포착이 됐냐 하면요. 북한이 다른 방식, 다른 물질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증거가 나와서 대대적으로 이게 뭐 또 대서특필이 되고 이게 이제 2차 핵 위기입니다. 북핵 2차 위기가 그때 2002년에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제네바 합의할 때 경수로가 완공되기 전까지 미국이 책임지고 석유를 50만 톤인가 이렇게 주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제네바 합의 위반이다 해서 미국이 이제 석유 공급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2002년 11월에. 그러니까 북한이 반발해서 그때 뭐 국제원전학기구, IAEA 이런 사람들 영변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다 추방시키면서 뭐 하면서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 제네바 합의가 깨져버리고 이 캐도 프로젝트도 거기서 사실상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6년에 그래서 2006년에 최종적으로 캐도 프로젝트가 이게 돼버립니다. 아 완전히 종결이 돼버립니다. 그 직후에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김정일이 1차 핵실험을 합니다. 1차 핵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캐도 프로젝트도 결국 북한에게 속은 거 아니냐 겉으로는 뭐 핵개발에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해놓고 나 뒷구멍에서 뭔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06년에 이렇게 1차 핵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문재인이 이렇게 된 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이거를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그래서 제가 2018년 4월 27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쭉 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43분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옆에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은 채 그 유명한 도보다리 산책을 합니다. 그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요. 산책으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 어디 그 탁자에 가서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30분 동안이나 두 사람 단독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거리가 너무 있기 때문에 새소리 말고는 그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전혀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보다리 앉아서 두 사람이 30여 분 동안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한 것이냐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았는데 또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어떤 기법까지 동원이 됐냐 하면요. 이 청각장애인들이 입술 모양을 보고 그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맞히는 이 독순술, 입술순자입니다. 입술을 읽는 기술이죠. 독순술. 이 독순술까지 이용해가지고 그때 그걸 했는데 KBS가 그 방식으로 해서 최초로 그 관련 보도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미국과 북미 대화 북미 대화 관련 내용을 얘기한 거다. 하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트럼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로 그때 해설이 또 어떻게 나왔냐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주로 트럼프 만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어드바이스 한 그런 회담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식이었는데 저는요. 이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원전 얘기가 충분히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왠고하니요. 그 이후의 진행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2018년 4월에 있었고 또 5월에 또 깜짝 2차 남북정상 잠깐 만나고 오는 거 그 비공개로 비밀리에 만나고 와서 나중에 공개하기에 있었고 그게 6월에 지방선거 있을 때 트럼프하고 김정환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근데 2002년 이제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 닐로 끝나면서 한반도 평화쇼는 그때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2002년 하노이 노 닐때 보면 김정은이 영변 그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오고 그 대신 미국이 제재 풀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트럼프는 노 했어요. 그거 갖고는 택도 없다. 하면서 트럼프가 한 대여섯 곳 이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 리스트를 드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그래도 거기서 그게 파토가 났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노이 노 딜의 후일담인데요. 근데 문재인이 평상 그 전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영변 시설만 폐쇄되는 것만으로도 비핵화의 큰 진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북한 비핵화 수준이라는 게 김정은이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영변 핵시설 영변 핵시설만 쫙 정리하면 큰 거는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트럼프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고 그래서 하노이 노 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는 영변 이런 걸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됐다 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하면 그때 남쪽에서 원전을 이렇게 지워주는 북한에 지워주는 이런 식의 국리를 한 게 아닌가 이게 거의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시나리오에 여러 가지 허점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 시나리오 아니냐. 그러니까 2008년 판문점 회동 이후에 돌아와서 그리고요 2018년 판문점 거기 보면요 판문점 선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두 정선 간의 판문점 선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 노무현 김정일 그 2007년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그때 14선언 합의된 거 보면요 주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 철도 연결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판문점 회동 끝나고 나서 현대 로템 이런 거 철도 관련 주가가 폭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비공개로 얘기된 게 저는 원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철도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원전은 되게 민감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공개할 수는 없고 이게 비공개로 원전 철도 얘기만 된 게 아니라 원전 얘기도 된 거다. 그게 도보다리 회담에서도 원전 얘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다단히 높다. 그렇다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남쪽에서는 원전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북한의 김 장관한테 지워주면서 남북관계 뭔가 이렇게 좀 평화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제가 나름대로 지금 추정한 이게 진실과 부합된다면 이건 정말이지 아주아주 국가의 기광을 물랑케 한 중대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